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기우스입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자, 오늘 분명히 반등 나오고 있죠. 자, 제가 어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건 기본에 충실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난 영상 한번 가볍게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게 되면 이제 17시간 전에 영상을 찍었어요. 에코프로머티얼즈 테슬라 전구체 5조원 계약 공식이 떴다가 사라졌네요. 여의도 꼬마 빌딩 한번 마련해 보시죠. 이거 완벽하게 틀린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무슨 말인가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 영상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안녕하세요. 쥐타짜 안기우스입니다. 자, 지금 시각 7시 55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머티.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음...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에 충실하자.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요. 주가의 급락을 이끌어나는 거는 내부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외부적인, 대외적인 사실 때문에인가 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한번 에코프로머티 여러분들 어떤 회사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음... 아... 자, 이때 영상을 찍으면서 결국은 이유없이 빠지는 부분에 어... 대외적인 학제인가 아니면 내부적인 학제인가 이걸 구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드렸죠. 결국은 뭐냐면 자, 기본부터 우리 한번 갈텐데 자, 에코프로머티가 무엇을 생산하는 기업입니까? 전구체죠. 전구체가 어... 1등 생산국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그죠? 그러다보니 ILA법에서는 어떤 걸 다룹니까?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자, 6천만원짜리 전기차를 미국에 와서 팔려고 해봐라. 1억 2천을 매겨버리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중국은 쓸 수 없다. 근데 이때까지는 후재였는데 왜 지금은 악재일까요? 지금 시장에서 어... 양극재의 핵심 소재가 전구체잖아요. 근데 전구체가 없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대요. 즉, 양극재를 만들 수 있대요. 말이나 돼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어... 소개시켜 드렸을 때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삼성 SDI와 엔캠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그 뜻은 뭐냐면 삼성 SDI에서 전 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만들어내면 전액에 대한 중요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뭔지 아세요? 요 반대로 주가가 움직여요. 그죠? 봐봐요? 얘네들 오를 때는 되려 빠집니다. 근데 얘네들 오를 땐 또 주가 주장 나오죠. 결국은 뭐냐면 논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논란치고는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어우, 틀린 말 아닙니다. 자 지금 LNF죠. 결국은 뭐예요? 2차전지 업종 다 안 좋죠? 주가 완전 급락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거로 치고요.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핵심에 집중할 필요 있다. 이겁니다. 자, 무엇이냐? 자, 전구체라고 하는 게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데 쉽게 말해서 전구체가 없는 양극재를 지금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불가능해요. 쉽게 말해서 엔캠의 전액 사업부 그 다음, 삼성 SDI의 전구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꿈의 배터리예요. 근데 이 제조용법상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고요. 1년짜리, 1년씩만 주게 되면 전구체 배터리 만들 수 있겠다. 삼성 SDI가 이야기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무슨 표현을 합니까? 100m 달리기 10초 끊는 사람이 400m 달리기를 반드시 40초에 끌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더 갈게 와서 42.195km를 달릴 때는 이런 방식이 통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은 어거지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죠. 탐방을 직접 다녀온 내용인데 아주 깊이 있는 부분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요. 댓글로 이렇게 달아보시죠. 그래도 시장도 하나의 주식을 빠지게끔 하고 오르게끔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시장이잖아요. 주변 환경이잖아요. 대응 대응이라고 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전자공시사항 들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전자공시사항 들어가보게 되면 특수한 거 딱 두 가지만 보면 여러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할 거예요. 뭐죠? 결산실적예고공시 언제로 잡혀있죠? 실적을 5월 2일 날 할게요. 이거죠? 근데 잘 보세요. IR 하겠습니다. 언제 나와있죠? 어? 실적 발표하고 다음 날. 자, 2일과 3일을 한번 기억해보세요.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느냐라고 보게 되면 이때죠. 결산실적 발표 뭐? 공시. 그죠? 언제 하겠다? 2월 7일 날 하겠다. 그죠? IR은요. 2월 7일 날 하겠다. 자, 앞뒤로 이렇게 돌아가 봅시다. 주가가 어디에 있는가? 2월 7일 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주가가 사전적으로 바닥을 찍고 급등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런 단발적인 상승이 있는 부분은 찾아 먹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작은 변동폭이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할 말이 있으니까 한다 이거잖아요. 몇 프로? 맞아요. 거의 한 35%, 40%의 반등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단발적인 상승 구간 어제 분명히 아무 이상 없다.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어? 나도 이제 수익 구간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그 누구도 갖지 않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아까 영상을 보여드렸던 부분 라이브 영상입니다. 라이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어요. 자, 제 개인폰인데 010-4822-8706입니다. 이쪽으로 일단 머티 그 다음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이 에코프로 머티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참고해서 링크 주소 보내드릴 때까지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자, 시장의 그 썩 매끄럽지 않아요. 분위기 자체가 그죠? 금리 부분 시작해서 지금 이란 전쟁 유시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독자 한 분 한 분 잘되길 희망합니다. 머티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실래요? 그냥? 머티 구독 구독자임을 이렇게 증명해 주시고요.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나요? 있어요. 그러면 손 놓고 있다가 전할 자에만 한 번 공략하면 손실 부분이 줄어드나요? 만일에 그때 대외적인 환경이 악재인 시장이 나왔다. 그러면 그래도 무조건 받아내실 거예요? 아니죠? 그런 상황이 오면 조금 더 밑으로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시장의 어떤 표현이죠. 그 표현을 받아들이면서 저점 매수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머티 구독 구독했다 구독했다는 뜻으로 머티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라이브 채널 링크지도 보내드릴께요. 자 전자공시사항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어 할 말이 있어서 얘네들은 IR하고 결산실적 공시하는 거예요. 근데 어설픈 구간대에 빠진다 해서 미리 접근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자 신규수설 투자입니다. 자 뭐냐면 어 1조원 가량을 전구체 제조설비 황산 재련설비에 투자한다. 이 뜻은 뭐죠? 잘 보세요. 자 에코프로그룹이 1조원의 현금을 들고 있어요. 근데 얘한테 다 쏟아붓죠. 오늘 내일 하고 양극재의 핵심수인 전구체라는 부분이 만일에 진짜 필요없는 양극재가 개발된다고 한다면 잘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1조원 형금 여러분들 수중에 1조원이 있는데 아들 대학 보낼 자금으로 다 쓰겠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대학 중에서도 정말로 한 번만 들어가게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뭐 하버드라고 칠까요? 서울대 의대라고 칠까요? 그럼 쓰겠지.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1등 생산국인데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생산통에 대한 비중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거라고 잘 생각하시라고요. 결국은 달라진 사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시장의 급락과 시장의 변동률은 감안하면서 우리는 5월 2일이라는 날짜 그죠?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도 모르시죠? 실적 얼마 남았는지 그 부분은 이따 읽어드릴게요. 자 결국은 두 가지의 사실 바뀐 게 없다. 근데 바뀐 게 없지만 또 바뀐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아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떤 결과물을 1월 달에 발표를 했냐면 요 부분이에요. 기타 경영상 자율 공식 뭡니까? 미국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중장기적인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아직 특정적으로 금액이 미정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테슬라죠. 테슬라 주가가 계속 급락 나오고 있죠. 결국은 이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이 떡하니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조율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근데 탐방을 통해서 이번에 이 IR 미리부터 어떤 내용을 다룬가 어찌어찌하다보면 금방입니다. 5월 1일 5월 1일 하는데 금방이에요. 자 요 부분 반드시 아셔야 될 거 제가 이거 참고해서 보내드릴 텐데 자료 내용상 조금은 좀 민감한 부분을 다루고 있어서 이거는 공유하지 말아주십시오. 010 4822 8706 입니다. 저 개인폰인데 탐방을 다녀왔더니 테슬라 쪽에 대한 수주 금액이 얼마고 언제 일자쯤에 앞뒤로 해서 공시사항이 나올 거고요. 5월 2일에 실적 발표 그리고 IR 내용 어떤 걸 다룰 건지에 대한 부분도 미리 사전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제 소개부터 들 걸 그랬나요? 저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메이지를 썼고요. 1000억을 운영했었습니다. 나름 15번의 스타 펀드메이지를 받았고요. 시장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영상을 찍고 있고 에코프로머틴은 사람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해하세요. 달라진 사실이 있나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걱정하진 않겠지만 중간중간 있는 시장의 변동성도 감안하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할 때는 피하자고요. 앞으로는 아시죠? 버티 구독 구독자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쭉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너무 우문현담을 드려야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엔케미란 종목과 에코프로머틴을 비교하면 전액도 중국이 1등 생산국 전구체도 중국이 1등 생산국 논란이 똑같죠? 근데 얘는 MSCI에 포함되냐 마냐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부관이고 몸집을 줄이는 과정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MSCI에 편입되냐 마냐의 논란을 거치고 편입은 됐죠. 근데 에코프로가 5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거래량 기준은 맞아떨어질 수 있어서 모건스테라 캐피탈 인터내셜에 포함이 된 거예요. 지금의 논란 지금의 현재의 구간은 분명히 기회의 구간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치 못한 시장의 분위기가 분명 존재해요.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제론 파울이라고 미군의 연준의장도 금리를 인상할지 동결할지 계속 시장에 어떤 스트레스 즉 압박을 주고 있죠.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에코프로 머티가 만약에 여러분들 20만원 갔을 때도 본정 게임 하지 마시고 30만원 40만원 가는 평가액을 만들려면 이런 탓점 탓점 이런 부분들 하나도 우리가 수익으로 챙겨나가면서 결국은 맞아요. 수익권에서 이런 부분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안정적이면서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조금은 시장을 크게 봅시다. 종목에 한정 짓지 말고요. 시장을 먼저 보호하라.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라. 그리고 업종을 봐라. 그리고 종목을 찾게 되면 실수 확률을 0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라이브 채널에서는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죠. 비가 올 것 같으면 태풍이 올 것 같으면 등산하는 날짜를 조금 병영해 보는 건 어떠니?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안정적이고 3천만 원을 가지고 1년 안내 10억을 벌 수 있는 3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벌 수 있는 투자라는 겁니다. 자 탐방 자료는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시장 다른 업종도 한번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건드려봅시다. 010-4822-8706입니다. 뭐 T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3번 이상 이렇게 불발이 나오게 되면 뭐랄까요? 통신사에 스팸문자 처리돼서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런 분들은 주위에 계신 분한테 뭐 T구독이라고 해서 보내달라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실이 좀 크신 분들이 있겠죠? 자 5개의 증권사에서 6개월 동안 집중 매집 투자 돼 있더라고요. 요 부분은 사실 이 간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음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릴 텐데 단기간에 주가가 3, 4배 정도 분명히 급등 나올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첨부에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네 뭐 T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시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교육에서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종목을 바라볼 때 그 이전에 업종을 보고 산업을 보고 시장의 분위기까지 봐라 이런 말을 매번 해드려요. 왜? 역시나 에코프로 머티도 지금 나는 이상이 없지만 주위 환경 때문에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오르겠네요? 이런 생각 단순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항상 그 업종의 분위기도 원비닐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강원도 커피숍에서 원빈이가 커피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잘생긴 커피 총각이죠. 근데 이게 어떤 무대에 들어가고 관객들이 이루어짐에 의해서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명하고 잘생기고 연기 잘하는 배우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장에 관객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 환경도 있어야 되고요. 전쟁터에서 원빈이가 뭐가 통합니까? 실질적인 부분을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힘내시고요. 010 4822 8706 입니다. 멋티 구독 이라고 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 손실 중인 분들은 사연이 있다고 한다면 사연을 좀 적어서 보내주세요. 반드시 해내실 수 있어요. 다만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말고 방법룰을 좀 달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 생각해볼게요. 절대 차트로는 차트로는 접근하지 마세요. 왜? 차트는 5일선 10일선 21일선은 항상 2주 1주 한 달 동안에 거래됐던 가격의 평균선일 뿐입니다. 그죠?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내용을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공부를 해드리고 있는지 잠깐 볼까요? 과거 영상인데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앤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번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부를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전지 전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미국 제1의 전구체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마라 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스텔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즐기고 그쵸? 자 이 부분을 제가 NKM을 사례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쵸?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 라고 하면 제넘 파울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업 쪽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되어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어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방 때려봤죠. 이유는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태 코피아 전해의 글다른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학이요.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아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진료다 라고 해서 이런 비트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직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아 간편하게 항암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어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펀드매 상을 받았던 이유 천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진 않을 겁니다. 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이유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을 합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배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프라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 에 대한 부분만 고민하면 되느라.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